오늘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순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이 왠지 모르게 일반적으로 볼 때의 좀 부드러운 측면도 있고 또 왠지 좀 나약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마는 저에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순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때의 이 순정은 하나의 억센 줄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예수 복음이 이어져 내려온 그 역사 속에는 정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억세게 순정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억세게 순정했던 사람들이 흘린 그 복음을 전해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이 교회는 수많은 피흘림으로 지켜온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어떤 현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미련할이 많지 정말 미련할이 많지 억세게 순정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소중한 복음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인격과 그 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던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억세게도 순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모습처럼 그 순정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그 순정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하여 순정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교인들 말고요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순정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교인들 말고요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정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유괴속한 교인들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정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비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워 사실 자기를 비운다는 것과 순정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 순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순정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비우신 건가요?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무엇을 비우셨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비웠다는 얘기 자체는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그것을 비워야 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억센 줄기처럼 끝까지 순정의 길을 고집하며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순절의 길이 아닌가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작은 순정의 길에서도 어찌하든지 온전하게 순정하고 싶어서 정말 억세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 순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비워야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제 눈앞에서 제일 함께 힘들어했던 가족들 그 가족들을 비워야 했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남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갈까 그냥 그 방법을 따라도 되지 않을까 괜히 나만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부리는 게 뭘까 고집부려서 뭐 있겠는가 뭐 이런 마음들 제 마음과 생각 속으로는 수없이 수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들은 끊임없이 제 영혼을 괴롭혔고 자꾸 합리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길을 따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걸 제 자신이 순정의 길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신 것은 그거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믿음의 길이 아닌데 그 마음은 있는데도 내 현실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내 현실이 너무 막막하니까 자꾸만 가족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삿짐을 놀 자리가 없으니까 이삿짐을 옮길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 마음 속에서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자꾸 꿈틀거리니까 제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억세게 그 순정의 길을 따랐는데 마지막까지 잘 버텼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저의 목회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법 괜찮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의 방향과 제가 여기 와서 하는 목회의 방향이 너무 달라졌어요 목회에 있어서 제가 더 명확해진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나의 목회의 길에는 좋은 길을 따르지 않겠다 옳은 길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좋은 길 따르고 싶어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좋은 길을 따라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면 옳은 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저는 어떤 교회의 큰 사역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대단하게 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매년 전도집회 크게 열고요 연예인들 초청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큰 사역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접더라고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말자 아멘 이게 옳은 길이라고 너무 명확해졌어요 저한테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좋은 길에 대한 그런 유혹은 여전히 저에게도 있어요 자신을 비우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 순종의 길을 가려면 나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자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편안함과 즐거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정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야망과 미래까지 주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순종의 끝은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마냥 순종만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데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고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순종을 못하고 살아와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순종하자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 우리는 다 순종해야 함을 압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마냥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다 보면 내가 많이 손에 모으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내가 미련하게 보일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알면서도 순종하질 못해요 꺼려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순종의 끝이 죽음인 줄 알았는데 순종의 끝은 부활이었어요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늘의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되고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늘의 풍성함을 얻게 되고요 순종의 끝은 오히려 완전한 회복이고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의 결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영광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한다면 얻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얻으려면 얻겠죠 왜? 그거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의 영광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정말 한 줌의 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순종의 사람 그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을 보니까 이 땅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르는 영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참으로 복된 길이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끝까지 역세게 순종의 길을 가는 그런 진정한 예수의 사람 그런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비어 우리를 자꾸 비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비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라는 사순절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버리십시오 성경 속에 두 명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누가 보고 모장해 보면 베드로는 동업자 야구부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친 몸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리들도 함께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쭉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한 경험과 고기 잡는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정을 하요 그래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간의 기술에 대한 집착을 버렸어요 이 집착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정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저분 보다 저분은 지금 말씀만 가르치시는 분이지 저분은 어부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내륙에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내륙에 살던 목수의 아들인데 나는 어부인데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으면 콧방귀 꼈을 거예요 아마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안 했을 거예요 불순정했을 거예요 순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는 들어요 많이 들어요 듣고도 그것이 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들을 때 잠시 끄덕일 뿐이지 거의 순정하지 않아요 또다시 이전과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거기서 순정할 것을 알아요 순정해야지 그러나 나를 비우지 않으니까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비우지 않으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결국은 내 생각을 따라 살아요 의외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대한 집착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한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예 아멘이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그 어느 것 하나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견줄 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을 비워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요 내 경험을 비워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정의 길을 가려면 예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 그거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또다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분의 뜻 앞에서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순정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 속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순정의 인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는 백세에 얻은 금쪽같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그의 미래였습니다 전부였죠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연세드신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손자같은 아들이라고요 손자같은 아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저쪽에 연세드신 분들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아들은 그냥 너무 그냥 정신없이 키웠는데 손자, 손녀를 보면 이거 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들과 손자는 달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얻은 이 아들은 그냥 단순히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손자같은 아들이라니까요 얼마나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때려서 키워도 손자는 절대로 못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스럽고 그 소중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순종이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과정 가운데 두 가지의 집착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도 소중한 이삭에 대한 집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소중하고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그 이삭에 대한 집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집착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집착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인가요? 내 꿈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인가요? 건강인가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착을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래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래 나에게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집착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서 과정에서 정말 집착하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기 죽고 나면 이 사기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더 이상 자신의 미래가 보이질 않았을 것이고 정말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이 사기 없다면 나 어떻게 살란 말인가 만일 아브라함이 그 집착을 놓지 못했다면 그는 또한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앞날 미래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는요 다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한 거 딱 놔버려 보세요 걱정 안 돼요 그런데 집착을 하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나의 미래, 나의 앞날, 그리고 나의 2018년, 올해, 한 해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를 내가 잘 만들어 보려고 안다라고 그렇게 산다 한들 나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집착하는 게 솔직히 내가 미련한 짓이에요 왜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하며 삽니까? 자꾸 집착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집착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꿈은 있지만 그래서 집착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앞날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집착을 끊으시라고요 집착을 끊으세요 우리 전도서 8장 17절과 19장 1절 계속해서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생활을 사서 우리 해야되어 주의를 바람이 빛이 있다라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구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 다음 구절이요 함께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사람의 모든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는 지혜자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를 포기하라 미래를 버려라는 말이 아니지요 미래에 집착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미래와 앞날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앞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집착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저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여호와 이래, 사실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냥 이삭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가 있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의미를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순절의 메시지입니다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자아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모든 욕심과 정욕 이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에 자꾸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내 거 아닙니다 또한 나의 앞날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오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냥 억세게 좀 억세게 좀 미련할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좀 순정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이 순정의 길은 사흘길처럼 왜 이렇게 멀고 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정의 그 순간 순정을 이루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순정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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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